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 휴양지 중에 한 곳, 필리핀 세부 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까반탄 마을은 세부의 대표적인 빈민가다 우리는 이 까반탄 마을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찾는 아이, 존 테일러가 살고 있는 곳이다 필리핀식 인사를 나누고 필리핀 이름을 가진 존 그러나 그 얼굴은 영락없이 한국 아이, 존의 아빠는 한국인이다 존과 같이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쿠피노라 부른다 존과 같이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쿠피노라 부른다 아들 존이 두 살 되던 무렵 아빠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 존의 엄마는 이 마을에 20여 명의 코피노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멜로디! 멜로디! 네 안녕! 안녕! 아직은 애도해 보이는 멜로디와 그녀의 딸 멜로디가 사는 집으로 가봤다 멜로디가 17에 낳은 딸 아테나 아이의 아빠도 한국인이다 그도 연락을 끊어버렸다 아테나의 아빠는 멜로디가 술집에 집에서 일할 때 만난 2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뤘다 한국인 아빠는 딸 아테나에게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제 갓 도를 지낸 코피노 제이니도 만났다 엄마마저 떠나버려 이웃에서 자라고 있다 아빠는 사업차 출장을 왔던 한국인이었다고 하며 하여간 그녀가 한국인 친구는 마사지 방어로 마사지 방어로, 마사지 스파이니 그는? 한국인 아! 친친 학교에 가고 없다는 친친은 8살 아이는 이모와 살고 있다 친친의 아빠는 한국에 돌아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다 엄마 역시 돈을 벌어오겠다며 떠났다 그리고 우리가 까반탄 마을에서 만난 엄마 쉐릴린과 코피노 삼남매 두 살 박이 막내는 영이나 순이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순환아기였다 둘째는 아들, 아빠는 역시 한국인이다 그러나 막내 샨지와는 아빠가 다르다 둘째와 막내는 쉐릴린이 클럽에서 일할 때 생긴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건 한국인이라는 것뿐이었다 엄마가 다 같이 달려가story 엄마가 작아지니 아빠와 아들은 눈매가 찍어낸 듯 닮았다. 아들은 아빠와 엄마의 다정한 사진 뒤에 아빠에게 보내는 마음을 담아놨다. 아버지와 아이들에게 tin millater, 그래도 아빠에게 보내는 afin까지도 확신데요. 아들과 동아야 asteroids, 엄마가 믿고 그것도 확신을 알게 됩니다. 다른 아버지의 아이들에게 갖게 된다고 말할 때까지 말할 것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말하려고 할 때의 아버지의 아이들이 아닐까요? 까만탄 마을 코피노 아이들의 아빠들. 그들은 필리핀이 빈민가에서 자신의 아들, 딸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사라져버린 한국인 아빠들에 대한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엄마들이 제기한 코피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판결이 났다. 카티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한국에서 남편의 부모가 왔다. 남편은 부모를 따라간 뒤 소식을 끊어버렸다. 아이가 태어나자 한국인 아빠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보기에는 아이가 태어나자 한국인 아빠들에게는 아이안요. 아이안요. 아주 분명히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회복할 때입니다. 그 시간은 회복할 때입니다. 너희 형에게 돈을 보내주셨을 때입니다. 너희 형에게 돈을 보내주셨을 때입니다. 괜찮아요? 정말, 내가 울지 못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필리핀 빈민가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의 한국인 아빠들이 부디 나중에라도 오늘 방송에 나온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빌겠습니다. 코피노 양육비 청구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국내 법원에 약 5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코피노맘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필리핀 코피노 엄마들 사이에 지금 소송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필리핀 활락가에는 원정 성매매를 온 한국인 남성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필리핀 교민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필리핀 최대 민영방송인 GMA 뉴스 한국인 남성 8명이 한 필리핀 여성을 호텔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뉴스에 댓글들이다. 험악해진 필리핀 민심에 교민 사회는 긴장했다.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한국 사람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만나면 욕을 하고 나쁜 놈들이다. 거의 뭐 한국으로 돌아가라 죽인다 살린다 뭐 별말이 다 있었던 거죠. 결국 필리핀 여성의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성관계 대가를 둘러싼 다툼임이 밝혀져 씁쓸함을 낳았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필리핀 반문화의 중심인 이곳 앙헬레스 활락가였다. 한국어 간판도 흔했고 낯뜨거운 간판도 버젓이 걸려있다. 비숙이라는 6월 말인데도 거리 곳곳에서 한국인 남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필리핀 여성과 짝을 지어 차에 오르는 한국인 남성들도 있다. 거리의 몇몇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이 지날 때마다 목 놓아 부르기도 한다. KTV라 부르는 한국식 룸살롱도 성업 중이다. 여성들은 업소 입구에 앉아 남성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반문화 때문에 필리핀을 찾는 단골 여행객도 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대 10%는 이게 3, 4번씩 옮겨졌는데 50명을 좋아하시려면 또 50명 그렇죠. 이런 세계를 얻었다고 하시려면 5대 3초리도 5명을 보면 좋다고 뜨겁다고 생각해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원인을 다 된다. 보통 뭐 15명을 주장할 때 15명을 구하는 게다. KTV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 힘들어가지고 나이 어린애인데 한국인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이른바 비키니 바다. 무대 위에서는 여성들이 끝없이 춤을 추고 그 여성들은 모두 번호표를 달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필리핀에 오기 전 인터넷으로 상대 여성을 선택하고 도착 직후부터 24시간을 함께한다는 이른바 황제관광도 여전하다 현지 여성들이랑 같이 하는 투어가 황제관광이라고 사실 황제관광은 아니지만 그냥 그거를 편하게 황제관광이라고 얘기하고요 낮에는 골프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양 스포츠를 하시거나 저녁때 같이 술 먹고 같이 잠자리하고 그런... 지난 3월 말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이른바 황제관광을 알선한 브로커와 성매수 남성 55명이 적발됐다 대학 교수도 있었고 핵에서 하던 전문직 고해 대기업 회사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기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 초범이고 다른 특별한 범죄 전략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고 일부 벌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규모 적발이 무색하다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황제관광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브로커에게 문의해봤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부 한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인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정도냐면요 영향을 점점 놀이게일 뿐이다 쟤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냥 놀이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필리핀에 오는 남자들하고는 지금 만나고 싶지 않고요 메이와 그녀의 딸 준이다 메이는 KTV 즉 룸살롱에서 일을 하다 준의 아빠를 만났다 준은 유난히 잘 웃는 아기였다 아기를 가진 뒤 아빠에게 알렸지만 그는 임신 사실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엄마는 딸이 성인이 되면 한 번은 아빠와 만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녀 자신은 앞으로 아이 아빠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메이는 지금도 KTV에 다니며 한국인 남성을 상대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벌어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고 했다 물론 내가 잘 안KAID은 맨날 Sak집사선은 물론ias Amy에게 Charles이 없대 그런데 내가 이 기회를 êtes은 필리핀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임신과 출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코피노 엄마들 그러나 지독한 가난에 내몰린 엄마들이 변하고 있다 출산 두 달째라는 제시카 아이 아빠는 한국인 유부남이었다 아기가 아프다고 했다 아빠에게 여러 번 아기 사진을 보내도 답은 없었다 제시카가 김준수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지난해 말 그때 김 씨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처음 김 씨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이 김준수가 아니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를 받은 그는 이번엔 자신이 김준수 씨의 친구라고 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통화하고 계신 분 성함이 김XX 씨 맞으신가요? 아 친구니까요 아 친구시고요? 그러면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있나요? 아니 저 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니 돈 주고 만난 여자들은 뭐 그걸 뭐 어떻게 그냥 가는 거지 뭐 빠이빠이지 빠이빠이지 뭐 돈 주고 연애하고 그런 사람들 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뭐 도망간 건 아니시고요 그렇죠 돈 주고 안 건데 제시카는 결국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필리핀 현지에서 코피노 엄마들의 양육비 소송을 돕고 있다는 W단체 한국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였다는 구모 씨는 코피노 아빠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자기 아버지한테 결혼 허락 받는다고 가면서 이제 코피노 맘이 주소를 갖다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어떤 주소를 써놨냐면 우리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그걸 믿니 코리아 이렇게 적어주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의 로펌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로펌을 설득을 해서 이 소송이 시작됐고 저는 이제 소송이 시작되게 하는 역할까지만 안 하려고 했는데 정 모 씨는 하던 사업을 접고 구 씨의 일에 동참했다고 한다 장 모 씨는 구 씨의 활동에 감동을 받아 필리핀까지 건너봤다고 했다 무책임하게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 벌받아야 돼 그런 생각도 막 들게 되고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 선생님이 그런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저는 팔로우였죠 그분의 너무 멋있다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분한테 선생님 진짜 짱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했을 때 선생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무작정 날려왔습니다 구 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코피노 엄마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X장 이고요 한국에서 애들 유학 와갖고 애들 유학 뒷바라자라 왔다가 우연한 일로 코피노 일에 얽혀갖고 연락을 끄는 한국인 아빠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해가며 아빠 찾기 운동을 벌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게 코피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구 씨에게 감동했다는 이가 또 있었다 필리핀에 가서 직접 구 씨를 만났다는 박영수 씨 그런데 당시 구 씨가 박영수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이 명단을 넘겨주면 한국의 변호사들이 이제 이 코피노 아빠를 찾아가지고 소송을 하면 평균적으로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자기나 그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일명 브로커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 한국에서 코피노 협회 회장을 하라 OO 회장을 하라 자기네들은 필리핀에서 움직일게 그러면서 거에게 투자도 구원했다고 한다 한 사람당 소송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게 되면은 평균 천만 원은 커피는 엄마한테 주고 천만 원 중에서 20%는 변호사인데 가지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나눠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박영수 씨는 2억을 투자라 이거예요 2억을 그리고 이 사업은 천명 만명이 있으니까 금방 천명만 해도 400만 원씩 천명이면 얼마예요 나눠 갖는 게 몇십억이 되니까 한번 이 사업을 해보자 2억 제안을 하신 분 맞나요? 그거는 그 양반에게 처음 왔을 때 자기가 막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2억을 먼저 내놓겠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이거는 하겠다고 하면 이제 사업이다 그러면 평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지분을 사야 되는 거죠 그 말 한 거예요 지분이라는 게 대체 코피노 소송에서 어떻게 더블리 같은 단체가 6억 원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필리핀 현지에선 이 소송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2년 전부터는 1년 반 전부터 나이가 났어요 1년만 전에요? 1년 반 전부터 어떤 건가요? 커피노만을 낳으면 돈 천만 원 생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요? 어쩜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필리핀은 불을 지키잖아 지금 나 변호사인데 일도 없고 우리 회사에 일도 없고 수입만 해도 일도 없는데 1인당 커피노 재판하게 되고 친잔두하고 유전자까지 한 4천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510명 4,5,100명 45억 1,000명 1,000명 필리핀 루손 지역 한인회 한국의 법률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코피노 엄마가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명함 속 법률회사 관계자에게 전화해봤다 작년에 3만 명이나 2만 명이 하니까 높은 법률사무소들이 장사는 영업은 안 되지 손님이 너무 없고 문 닫게 생겼으니까 누구라도 직원들을 그냥 집에서 안처럼 뭐 하냐고 가서 좀 가서 좀 손님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이런데 그게 뭐 뭐 한간에는 돈이 된다고 소문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소문이 좀 나셨어요? 그럼요 소문이 이슈가 된거죠 그거 뭐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랬어요 그전에 뭐 사업이죠 뭐 사업이지 오히려 소송 후 잠적해버린 코피노 엄마도 있었다 유부남이던 한국인 아빠는 책임감에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필리핀 엄마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뒤 잠적해버렸다는 것 코피노 엄마의 법률 대리인은 현재 일시금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 1억 돈이 된다고 진해 계산법은 이렇게 나오는데 합의를 봐라 1억으로? 네 합의금 1억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얘기하는 최고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데 당사자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놓고 어떻게 당사자하고 합의를 보라 해나 양육비 소송에 대한 이해 없이 털컥 소송 위임장에 서명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메리안은 올해 2월 한국인 남편에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서로 간의 오해로 연락이 끊긴 남편을 만날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재결합을 원한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남편과 어떤 연락도 못하게 했다 메리안이 소송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메리안이 소송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이 내용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할 경우 메리안이 지급받은 양육비의 50%를 변호인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코피노 엄마들의 양육권 소송 50%라는 변호인들의 성공보수는 적절한 것일까? 심한 거죠. 50%면 대한민국 변호사님들은 절대 50% 안 가져갑니다. 약정은 할 수는 있어도 50%를 많이 받아봐야 40%, 35%? 왜냐하면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하니까. 성공보수 50% 메리안의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평소 코피노 소송에 과다한 성공보수를 비판해왔던 인물. 수명을 안 받고 소송비용을 처음에 납부하고 대신 변호사가 자기가 자비로 하고 후불로 받을 때 한 그 퍼센트지를 한 20, 30% 보통 그렇게 받거든요. 20, 30%인데 이제 좀 보니까 좀 과다하게 한 50%인가 그렇게 있길래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경영편집이 있죠. 우리는 성공보수 50%로 약정된 메리안의 위임장을 그 변호사에게 내밀었다.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맞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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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쨌든 각 관마다 이걸 달기 작성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의 폼으로 다 사인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셋, 네네.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50%의 수입료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들한테 사인을 받으시는지 현지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이제. 기억이 안 나, 제가. 잘한다. 이거 할 때 수입료 50%로 하자라고 했던 거. 이건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건인데 이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성공 보수 50%로 하자. 이건 기억 안 나시기 힘든데. 잠시 후 다시 인터뷰에 응했다. 이거 천모시네요, 이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 누군가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 차량을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뭐. 이제. 특없이 뭐 한. 그 수입료가 이제 좀 과다한 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구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이해는 하게 됐으니까. 그거를 안 하면 아예 안 되니까. 그렇다면 필리핀 현지에서 코피노 엄마들의 양육권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W와 연계된 법무법인은 성공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 이기면 보수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로폰마다 조금씩 다섯 군데니까. 분명히 보수 막았어요. 네. 어떤 경우에도. 이 퍼센트가. 낮춰지면 안 됩니다. 네. 몇 퍼센트인가요? 네. 이게. 보도하면 안 됩니다. 50%. 어떤 경우에도. 코피노 가면 되는데 50% 이하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못 받았습니다. 로폼도 오케이네요. 로폼은 오케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하면 그건 못하니까. 그렇다면 W단체의 권유를 통해 코피노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엄마들은 소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제이는 지난해 W단체 관계자가 찾아와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죽인 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고. 예전에 아버지를 만나고. 제이힝을 만나면. supported us. 그렇게 보다는 위대에 대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고. 저처럼. 그런 삶을 형성할 수 밖에 없냐. 아마. 제가 certo. 하지만. 내가 그런 내용을. 제이힝을 못하니까. 저처럼. 제가 제이힝을 하셨다고. 네. 코피노 후원단체의 관계자들은 양육비 소송에 대한 염려가 컸다. 누가 거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문도 돈다. 마치 로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이곳 코피노 엄마들 중 일부는 변호사나 브로커들로부터 소송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번역부는 원bay 때문에 이 place에는 피고법을 받아본다. 나는 피고법을 받기까지만 놓아주는 것 같아서 그 뒤에는 내가 죽인 것 같았지만 그래서 내 지식에 대해 논의 문제에 대해 피고 싶을 때에 대한 염려가 κ의를 받아요. 앞으로 날 게 전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 물건은 주문에 대해 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다시 다시 한다고 말했더라고요. 엄마들한테 너희들도 너희들 아이들과 얼마든지 건강한 인생, 미래를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일도 가르쳐보고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 엄마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방향이. 아빠만 찾으면 뭔가 해결된다. 그동안 이만큼 올려놓은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가 저는 싫고 개인적으로. 코피노 양육비 청구 소송 열풍. 이 소송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의도는 이 사람도 돈 벌이라는 게 제 눈에는 비치더라고요. 그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끝장난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그 변호사들이 더 잘 알잖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코피노 아이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피노 아이는 중점에서 멀어지고 엄마나 변호사들이 중심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엄마한테 돈이 가면 아이한테도 돈이 가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좀 필리핀 정선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코피노 아이한테는 가는 건 별로 없죠. 다들 그 친척들이 나눠 쓰는 거죠. 아들은 한국의 아빠와 딸은 필리핀의 엄마와 살고 있다. 흩어진 이 가족이 원하는 건 돈만은 아니다. 뵙니다. 자, 제가 여기 리핀을perому 그러나 소송 위임장은 변호사가 코피노 아빠를 만나 일시금에 합의하면 그곳으로 딸과 아빠의 모든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조항이 있다. 그것을 모른 채 엄마는 서명하고 말았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계약을 체결할까 싶은 정도로 너무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상속도 포기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지도 못하고 다시 추가로 양육비 청구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할 수도 없는 규정이에요. 양육비 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상속 포기는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규정인 거고요.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약정세 표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엄마는 이 소송이 코피노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있다. 연락을 끊어버린 무책임한 아빠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 올해 두 건의 승소 소식에 전해졌을 때 그렇게라도 법의 힘을 빌어 아빠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둘러싼 필리핀 현지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소송 어디에 코피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필리핀 현지에는 코피노 소송뿐 아니라 코피노 후원단체들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는 많은 코피노 후원단체가 있다 필리핀 한인회는 코피노 후원단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우선 제가 오빠가 오면 도회장님이나 도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단체 카톡을 올려요 네 대부분의 댓글이 됐다고 해라 해주고도 입원하다고 풀어지니까 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필리핀 정부나 필리핀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보증할 수 있는 코피노 지원단체는 2년 전 피 코피노 협회가 창립됐다고 한다 우리는 해당 협회를 찾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의 명함엔 코피노 고아원 원장이라고 되어 있다 후원 개조는 본인 명의의 것이었다 몇 분이 있어요? 코피노 분들 케어실? 한 2명씩 내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어 그럼 사무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코피노 회사 사무실 대표 사무실 없어 대표 사무실 없고 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 없으세요? 응 그럼 활동하시던 모습 같은 건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까요? 그의 말대로 코피노 협회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봤다 단체 주요 활동 중엔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코피노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매년 저희가 공사하는 거고요 그냥 코피노 하고는 상관없이 몬탈반 짜장면 봉사활동 사진도 있었는데 주최는 국내 한 교회였다 우리가 한 거고 짜장면 하고 하면 돼 자기들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올리면 안 돼? 이상하게 오래 걸리라고 많이 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돈 한 번도 안 돼 박정민 원장은 동료들과 함께 코피노 아이들의 교육비 후원을 위해 한 단체에 코피노 아이 소개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저희가 지원 대상자들을 우선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개로 만났는데 코피노 엄마라는 분과 코피노 아이가 서로 이름을 모르는 상황 급조가 된 거죠 그 아이가 코피노인지도 모르고 그 엄마가 코피노를 낳은 필리핀 여성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든 엄마와 아이들을 맞춰서 그냥 대고 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코피노 봉사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동호회 한 코피노 아이의 사립학교 교육비를 1년 넘게 지원하다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학기가 10만원이면 옷도 살 수 있게 다 해야지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다 해서 그 아이 학기로 지원을 했는데 그 아이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더라고요 불투명한 후원금의 처리 과정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계속 그게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이후부터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되잖아 그렇죠 필리핀의 코피노 야킴, 유원, 예나, 삼나입니다 영특한 큰아들 야킴은 앙엘레스 지역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이들을 후원하던 단체에서 야킴에게 한 시간 거리의 공립학교로 옮기라고 했다 요새 가진 아니야이 난 이 학교로 교체를 통해 국회 학교가 좋은 학교 그렇다 근데 Holy Angel 꽃은 가장 좋게 제가 아주 고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를 통해서... 저는 이 학교에서 전체는... 나는 그 학교에서 전체는... 내가 전체는... 공부가 있고 그 학교에서 전체는 좋은데 근데... 그는 더 좋은 학교에서 전체는... 하지만 약속했던 교통비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후원단체는 오히려 교통비가 없어 학교에 못 가는 불쌍한 아이라며 약힘을 홍보책자에 실었다 아이들을 모 언론사 인터뷰에 내보낼 때도 후원단체는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명으로부터 한 명으로부터 전화해서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왜 처음에 받기 때문에 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부어서며 부어서만 하면, 그 부모가 죽을라고 했는데도 서 한 명, 그 부모가 죽었을 때 아버지로 휩쓸한 아이들 그래서 그 부모는 계속 인상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엄청 창피한 한 명 항상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아버지는 없을까요? 연습을 시작하기 너무 많이 했다 엄마는 그 후원단체 매니저에게 아이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 점점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위치해 조심해야 하는 것,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았을 수 없다. 다른 커피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same 경험이 없는 것이다. 엄마의 든든한 큰아들 야킴의 꿈은 멋진 건축가로 성공하는 것이다 든든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영특한 코피노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순 없을까 이렇게 어떤 사안을 고발할 때면 저희들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코피노 후원단체들이 또 코피노 소송을 맡고 있는 모든 법무법인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느 동네 놀이터에서건 볼 수 있을 법한 그저 한눈에 봐도 한국인인 필리핀 빈빈가의 그 아이들 모습은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이들의 도움이 모여 그 코피노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들이 지금과는 정말 다른 것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TV 시청 여기까지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